자주도 아니고 살면 산 한두 번? 사먹어보고 와 이거는 전혀 모르겠는데? 피델스틱이 정글이 아니라 탑이었네? 아니 나도 몰랐어 이게 무슨 소리니? 근데 이거 속을 수밖에 없다 1픽 그레이브즈 벤 그리고 피델스틱 픽 진짜 속을 수밖에 없는데? 아크샨? 아크샨이면 나 뭐하지? 아크샨이면 나 AD 해야되는데? 흠 판테온 판테온으로 가자 그거 할게요 선열 쇼진 이거 업계 사람이 그렇게 가던데? 판테가 쿨감이 되게 중요한가봐 그분은 거의 쿨감템 위주로 세팅을 하더라고 X 녹사식 이제 판테온으로 와 됐나? 어? 흠 흠 흠 되게 짧아 이거 되나? 자리 아니 잡긴 했다 잡지 않아 피들 이거 흠 이제 이블링 기다리는거야? 뭐 튕긴거 같은데 거의 아니 무슨 짓이요 와 다행이다 필날 뻔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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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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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흠 피드들의 계획은 뭐였을까? 진짜 뭐니 피드라 너의 계획은 뭐였니? 이런거 좋아? 저건 어떡해? 나를 그냥.. 어.. 신났는데 그냥? 피드를 살짝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? 잘 큰 서폿? 잘 큰 피들 서폿이랑 이제.. 어.. 서폿이 두명 있는거지 우리는 되게 마음을 편하겠어 오케이 와.. 죽을 뻔했네? 흠.. GG.. 아.. 이걸 또.. 바텀이 해내네요 이 큰걸 해내는구나 또 아.. 그냥 신났네 그냥 아.. 그냥 신났네 그냥 흠.. 어어? 왓? 레전드 아니 이걸? 설마 여기까지 봤던건가 바텀은?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니 용까지 대형 이득인데 이거는? 어? 이러면 또 모르죠? 아니 몇 수업까지 본거야 흐허허허 뭐야 하네이브 밀고 집갔다가 용서하면 봅시다 근데 3코 나오거든요 저도 왓? 헣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헣 나르가 뒤로 오는데? 좋은데? 스테라 오 좋은데? 이즈까지? 할만한데? 굿 오 좋은데요? 자 굉장히 좋았다 굿 나도 좋았어 굿 좋습니다 그냥 가엔 가엔이 가장 노멀하긴 해 아이고 피드라 뭐해 병이라도 먹자 어어? 아니 피드라 대체 뭐해 아니 바론 시간에 두 번 잘려주는 게 그게 무슨 소리니 와 이거 큰일났다 살고 싶어 다비 아니 얘들아 왜이렇게 말썽이니 다들 말썽쟁이가 많아 어쩌면 좋니? 좋습니다 이런거 좋은데? 내 판트는 좋네 와우 좋습니다 어허 잠깐만요 다 살았는데 상대? 뭐야 다 살았는데 상대? 어떡하냐? 어떡하냐? 여기 공을 써볼까? 이 빠졌거든요 아아 살고 싶어 아 이 쓸걸 너무 아깝다 버틸만 했는데 막 싸우기 좋은 챔피언이 많아가지고 아 이걸 못끌어? 너무 아까운데? 죽었는데 살짝? 와 이거 판트는 왜 캐쌤? 잠깐만 개사기 아님? 아니 미쳤다 미쳤어 아니 이거 왜 캐쌤? 와 이거 꿀챔이었네요 완전 사기잖아 카사린 버프 좀 해라 카사린보다 좋은거 같아 뿐만에 그럼 누가 카사린아 GG 결체가 잘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음 그래그래 아 그래도 불츠는 나를 알아주네 정상인끼리는 그러게 알아본다니까 좀 이상하긴 했어 3명이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맞아? 맞는데? 어? 상탄데? 아 카비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? 아 나쁜데? 좋습니다 한테온을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이 녀석아 바로 혼내줬습니다 더블킥 좋아용 아니 판테온 왜 이렇게 세 이거 개삭인데 가보려 바보같은 녀석 다시는 판테온을 무시하지 마라 저 무시 안했는데요 그냥 하지 말라고 어 왜 그러세요 그냥 무시하지 마라 빡 꿀맛 아 이게 안 맞아? 자 선열 나오시지 절대 안 죽죠 대포를 절대 먹지마 절대 못 먹지 어디 대포를 먹으려고 이 친구야 절대 안되지 야 뭐 라인전화를 안하냐 뭐야 자 드가자 빡 어 그래 그래 제가 자 드가자 아펠리오스 욕심부렸으니까 죽어야겠지 죽어가면 살겠니 아페라 어? 너 여기 있잖아 여기 있니? 어? 호호호호 그래 그래 제가 들어오는데 각오는 있어 뭐 되나 이거? 뭐 으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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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2대 19 아니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된거지? 밸런스가 이게 맞나? 나는 모르겠다 아 15분 됐네요 이거는 뭐 서리에는 나올 수 밖에 없다 그죠? 고맙습니다 와드 받고 텔포로 저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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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맞았는데? 영원히 울릴 메아리 오 브라이어님 아니 이거는 뭐예요 뭣? 무슨 짓이니 아 아 Q가 이게 안나가? 너무 아쉬운데? 동정 동정 자비 조합 세기네 반테온 에휴 강하다 그죠? 나 땅을 밟고 서있는지 안았는데? 굿 좋습니다 야 판테온 쎄 판테온은 굉장히 강해요 아 이게 안 돼? 오케이 음 나는 갈게 제가 전진하리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나는 가는게 맞아 아 죽었다 차비 아니 큐클타임이 이게 도냐 여기나 좀 막죠 차비 마무리 되니? 마무리 되니? 아래 이녀석아 어? 어디 무빙하래 어 죽어 저도 이제 투코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비빌만 하지 않나 누군가가 와도 판테온 지금 강합니다 나 뗄테면 다 떴음 2만점 남겼지다 되겠니? 아 투코어라고 이녀석아 죽어 죽어 아까 너한테 봤던 판테온 아니라고 여기 숨어있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나온다면 어 안됐네 그래그래 나도 가야겠는데 이건 어? 징글스 죽으면 좀 뭔데? D사 좋은데? 못 빵 아니 스윗 왜 이렇게 세냐 아니 이걸 비벼? 아 아 와 이거를 끝까지 안 써? 굿 지원하네요 타비나 밀자 살짝 그 지성 없이 하기 좋은 오늘 돌릴 때는 판테온 하세요 그냥 싸움은 쎄 개싸움에 굉장히 강함 굿이성으로 들이박아도 굉장히 강하다 그냥 싸우자 모르겠다 대충 싸우면 되겠지 그냥 들어가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야 이거 판테온 왜 이렇게 세냐? 너무 사기인데? 이거 사기네요 응 그래 그래 좋겠습니다 이쁘다 저거 에요 자 예 다이어트 수고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